최근 학생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은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학부모 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을 신뢰하고 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다만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에는 제주지역 교원단체들이 더 이상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특히 갈등을 빚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민원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접수되며 교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답변하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는 교사들의 호소에 제주지역 학부모들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결성된 학부모단체인 제주도학부모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연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일부 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거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한 민원을 꼭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수업권 이런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돕는 방법으로 가긴 하겠지만 학부모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급한 민원만큼은 학교에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선 일부 의견차를 나타냈지만 교권 침해방지와 보호를 위해 학부모 단체들도 호응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교원 보호 대책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KSch K43 K 감사합니다.